여러분, 머리색에 조금 맞춰서 하루 종일 떡볶이만 먹기 해서 오늘 점심부터 새벽까지 계속 떡볶이만 먹어보는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1차는 엽기 떡볶이 우동이 기다려 우동이가 자꾸 요새 집을 찍으면 옆에 와서 우동이 메기멘스 찍을게요, 오늘은 잘 먹겠습니다 미치겠다 전 엽기 어묵으로 시켰어요 어묵을 좋아해서 뭐지? 뭐지? 어? 음 으음 으음 와 이 짭조롬한 란찌미 단짠단짠 미쳤다 진짜 넙당 여기다 볶은김치 올려먹으면 맛있겠다 신김치 인정 이파리 살짝 찢어져가지고 아 여러분 먹다보니까 덥네 나 이거 보니까 또박이 식당 사장님이 타주신 쿨사 먹고싶다 와 살 것 같다 확실히 닭다리보다는 봉이 오돌뼈가 훨씬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고소하고 넙 굴러 굴러 뙈 아 매워 나 지금 생각나겠다 뭐? 똑같이 또 먹고싶어 주인공 김치 김치 아...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여러분 저녁에 로제 떡볶이에서 봅시다 안녕 자 여러분 인차 저녁 로제 떡볶이 김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이번엔 튀김도 시켰어요 김말이 음 이거 좀 아쉽다 이게 중국당면 추가하면서 얘네가 국물 다 흡수해서 퍽퍽해졌어 찹찹하다 이거 핫도그 치즈인데 살짝 굳었을 것 같네요 정답 그래도 맛있네 음 루시 볶음 앙 보건 Strategy 중국당면을 이렇게 많이 시켜버리면 하루종일 떡볶이 먹으면서 만칼로리찌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만칼로리 먹기 날치알 주먹밥 섞어서 퍼먹을게요 그게 편해 이 누들밀떡 면처럼 훌륭 먹고 싶었는데 베이컨 추가해서 먹었어도 맛있겠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이번엔 쿨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쿨피스를 반 나머지는 사이다로 채워주기 이게 배율이 쿨피스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의 반만이라고 하셨는데 오 색깔 이쁘지 않나? 요구르트 에이드?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오징어 여기 로제 소스에 살짝 비벼먹으면 더 맛있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떡볶이 먹는 것도 괜찮다, 진짜. 왜냐하면 떡볶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 괜찮은 것 같아. 다 먹었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짧은데? 음식 기다리는 시간 1시간, 먹는 시간 12분. 야식 떡볶이는 뭐 먹죠, 저희? 오늘 하루 동안 떡볶이 마지막. 크림 떡볶이, 떡볶이네 떡볶이에서 시켰고요. 이거는 치즈란인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떡볶이. 야무시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떡볶이는 신기한 게 새우 추가도 있더라고요. 베이컨. 베이컨. 원식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니둥이 군침이 싹돌지어, 우동아. 결혼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지, 이거? 그리고 나 맛있어. 흠. 흐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걸까? 무슨 맛이야? 나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라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찍어 먹어야 되네 근데 여기 소스가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맛있어? 퍽퍽하다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다음에 한 번 먹어보게 제대로 와 밥 시킬 걸 하루종일 밥만 먹기 괜찮겠다 나 지금 밥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흰 밥만 먹기거든 흰 밥 진짜 맘밥 무밥 먹기엔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라밥 라밥은 좋지 하루종일 밥만 먹기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 점심에 초밥 간식으로 밥버거 오 좋다 저녁으로 볶음밥 다음엔 하루종일 밥만 먹기로 가겠습니다 우동아 내려온나 이제? 뭐하는 거죠? 이거 먹방 영상 이거는? 그 강아지 채널 아니야 내려가 있어줘 부탁할게 자 오늘 하루종일 떡볶이만 먹긴 했는데 영상 찍으면서 좀 덜 보여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떡볶이 좋아하는 곳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다음에 먹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아 인사해 안녕하세용 구독이랑 조 이 설정이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30만 오늘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안 났긴 했는데 그새 2천명이 채워질진 모르겠지만 됐든 안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하고 조심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유바! 조금만 오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만 먹기? 괜찮은 음식 없나? 하루 종일 안 먹기였고 하루 종일 안 먹기? 와 진짜 예민해질걸? 하루 종일 굶을 바에 나는 한 20kg 찐다